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인사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인적자원관리의 개발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관리부터 볼 거고요 페이지로는 51페이지 보시면 돼요 경력관리 이 부분이고요 일단 의의부터 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관리의 의의는요 경력이란 종업원이 기업에서 장기적으로 경험하고 쌓아온 여러 종류의 직무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개개인의 경력을 데이터하여 조직 내 적정 배치 및 인력개발의 기초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경력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목표와 기업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조화될 수 있도록 경력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경력개발의 의의에 이어서 보면요 경력개발이란 조직에서 개인이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경력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욕구가 일치될 수 있도록 각 개인의 경력개발 활동을 하는 것을 경력개발의 의의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개인의 협력이 중요하게 되겠죠 네 여기에서 경력관리의 기본체계를 좀 말씀드리면서 용어를 좀 하나 정리했으면 해요 경력목표와 경력계획, 경력개발 이렇게 세 가지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단일 문제로 문구 주어주고 어떤 거에 대해 설명한 건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경력목표, 경력계획, 경력계획했으니까 개발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자 여기서 경력목표는요 개개인이 경력상 도달하고 싶은 미래의 직이에요 도달하고 싶은 미래의 직이 이게 미래의 직이 이게 경력목표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나와가지고 한 번 더 쓴 거고요 경력목표는 도달하고 싶은 미래의 직이고요 이렇게 연ナ이 딱지 말해주きます arsenal met zwei 임 임 임 임 감사합니다.